도시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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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사카 오렌지 스트리트로 날씨 진짜 화창하고 오렌지 스트리트로 쇼핑을 갑니다. 선크림만 일단 열심히 넣었어요. 그냥 더워서 뭘 입고 다니기 싫더라고요. 오늘 한 26도 정도더라고요. 최저가 14도, 최저가 27도 정도 하는데 블러셔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블러셔를 따로 안 했고 입술 바르는 거 그대로 여기에 딱 이렇게 발랐어요. 그럼 웬만한 화장 안 해도 됩니다. 생기가 중요하거든요. 우와 날씨장 좋아. 오사카 오게 전부터 오사카 쇼핑. 어우 시원해. 기대하면서 서치를 많이 했거든요. 멤버들이랑 마마로 온 게 마지막인데 워사카. 벌써 그 이후로 2년 정도 지난 거고? 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 최저가 뭔가 최근 앨범 같은 느낌이 있는데. 짜잔! 오렌지 스트리트 도착 대스. 벌써 편집석들이 좀 보이는데. 지금 4시 20분이거든요. 제가 얼마나 움직일 수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가볼게요. 날씨 너무 좋잖아. kah age fashion shouting. 나는 아 Jay이다에서 편의점에서 시원한 음료를 제조했어요. 5시 55분입니다. 저치고 정말 꽤 많이 걸었어요. 가고 싶어요. 지금 날씨가 꽤나 선선해졌습니다. 의문 제주도 네. 지친 저는 들어갑니다. 1등으로 들어가요. 1등으로. 사실 잘 산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티셔츠 산 건 사실 조금 충동 구매였던 것 같아요. 조금 걸어.. 다 걸어보고 좀.. 그럴 걸 그랬어요.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아.. 한국이에요. 한국?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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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의 항상 공연 입장은 이렇게 박수와 함께 입장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의 마지막 공연입니다. 오사카. 우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위한.. 치룡이를 말한 건가? 치룡이 거잖아. 여기.. 맛있겠네. 오 마이 갓. 우와.. 예쁘다.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시작 전에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매우 좋고 매우 좋고. 매우 좋고. 매우 좋고. 매우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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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싫게 visit. 진짜.. 아.. 진짜? 아u.. 비주얼 장난하다. 진짜 다르지? 다시яж Millionen 8회. 소스가 진짜 많던데 여태까지 먹었던 건 단 거 아니다 진짜 진짜? 안녕하세요 짜잔 오늘의 햄에는 눈밑 블러셔와 그리고 눈의 파츠 그리고 조금 붉은 립까지 그리고 머리를 조금 내렸어요 어떤가요? 드디어 시스루 촬영입니다 오늘은 일본 4회차 오사카에서의 마지막 공연인데요 힘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도 잘해볼게요 안녕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 저는 여기 있는거 이렇게... 자! 시작! 이즈! 나이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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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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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